어우, 저 촉촉한 거 봐. 어우, 촉촉해. 그래, 역시 치즈는 빌려야지. 우리는 약간 맥주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. 아미 봐요, 아미. 제대로 짓네. 어머, 어머. 말리 봐봐. 말리, 대단합니다. 취향이 진짜 많이, 진짜 커요. 한 입에 스테이크가 끝났어. 막다! 스테이크가 엄청나게 느껴지고 뒤에 불이 나는 느낌? 너무 듬직해. 약간 조금 드셔보셔야 될 것 같은데? 먹어보라고요? 아니, 드셔보세요, 진짜로. 뭐야, 뭐야, 뭐야. 잠깐만, 사장님, 사장님. 끝까지. 아니, 저희가 뒤... 나올 때의 확실 bile는... 끝까지.